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자도 못 떠올거에요 여기? 네 여기 야 하자도 아니야 그거 이름 이름 받을지 아 큰 것부터 오케오케 잘 쓰는데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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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나오고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게 포장하시는 분들 진짜 잘 하신다 포장하기 진짜 귀찮아 진짜 대박인데 멋있다 포커다시프다 이거 폴라일텐데? 폴라일텐데? 폴라가 이렇게 작아? 아 미니 폴라일텐데 아니 잡당하네 벽 이거랑 캐쉽이 다 그런 거 나 잘하고있는건지 모르겠어 아 잘 이거만 남은게 그냥 너 내 영상 많이 보자 어디 거기 너는 문제가 없애 내가 문제가 없애 턱때 이런거 안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있어 아까도 왜 그래 이게 뭐냐면 오 야 이게 했었는데? 이거 유튜브로 해야 돼 진짜? 방금 흔들린 거 같아 카메라 놀래가지고 아 잘한다 뭐 아마도? 칠까요? 거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편집할 때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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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냅스에서 킬링이 와서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트위터에서 도안 공유해주신 걸로 정우 킬링을 한번 뽑아봤는데 구영이 뽑아볼까 하다가 귀여운걸 좋아해서 이렇게 킬링을 뽑아봤습니다 흫 귀여운거 같아요 저번달에 7월달에도 이벤트할때 뽑아놓은 이건 해찬이 킬링인데 귀엽죠 같이 걸어주도록 할게요 아직 딱히 에어팟말고 걸게 없어서 에어팟만 먼저 두개를 걸 수 없나? 동물 동물 강아지랑 곰을 좋아해서 한번 키워봐봤습니다 키운거 같아요 다른 나중에는 도영이 도안을 찾아서 뽑아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패스트 양도 받은 머리 저랑 제 친구들을 위한 제가 포카레 2개 그래서 3개 받았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께요 시세 반토막 반토막 이길래 바로 벗고 짜잔 테이리 나머지 두개 웰컴 키트 아 이렇게 웰컴 키트 일단 도영이랑 찬이랑 테이리 마이 친구가 마이 친구가 오 테이리 왜 어 두장 주셨어요 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스냅스에서 시킨 칼을 이벤트에서 포카레이를 뽑아봤는데 제프 친구랑 같이 반팅해서 10장씩 뽑아봤는데 뜯어보도록 할께요 처음 시켜봤는데 신기하게 신겼네요 제프 친구 거 제노 제노랑 자니 아니 얘는 약간 사진이 다 애들이 인스타 사진을 뽑아가지고 저는 진짜 완전 포카 포카 포카스러운 것만 했는데 근데 이거 제가 실수로 두개 뽑아버려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두개를 뽑아버렸어요 12시 전에 하느라 일단 이거 도양이 제꺼 전방 도양이 제노 정오 구글도양 프리스 퓨처 도양이 인스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완전 이뻐서 콜북 도양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여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건 제프 친구 거 그냥 얘는 거의 플라로이드 사진에 홍등이 닿지 않았을까 자니 대연이랑 자니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스킨포카를 왜 뽑았냐면 저는 카운더에 넣고싶은데 찐포카를 넣기엔 너무 불안해서 얘네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제프 친구 이럴수 이 사진을 찍어야지 이럴수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오늘은 친구랑 같이 시킨 탑노더 같은데 우편하면 시킨게 없는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탑노더인 것 같아서 탑노더 가진게 하나도 없어서 친구랑 한번 탑곡을 해볼려고 한번 탑노더 샀습니다 탑노더가... 한 개쯤은 가지고 싶어서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탑곡하는 것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매틱 도형매틱을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공구를 산거여서 포토매틱은 처음이라 약간 포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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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장에 방에 붙이고싶어요 그리고 한번 켜봤어요 근데 진짜 이번 티저 애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자리 그냥 완전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완전 만족 딱 붙여놓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보라색 아주 맘에 들었어 원래 애들 컴백하기 전까지는 돈을 안쓰려고 했는데 너무 가지고 싶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도로젠 보러 갔다와서 엔디로 사온 도로젠 엽서예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막 홀로그램국이라 대본직도 사고 싶었지만 스티커 앨범을 사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아쉽지만 엽서라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처음으로 덕질하면서 처음으로 보고 온 거라서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서 AR 거칩 거의 끝이었는데 은근 가깝더라구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페라 글라스도 계속 보고 완전 최고 노래 너무 잘하고 얼굴도 비춰가지고 여운이 너무 남아서 악궁도 보고 싶었는데 풀미가 너무 좋고 고3인지라 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한번 보고 온 거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사랑 구독자는 사랑 사랑은 구독자 3 4 5 5 5